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캐릭터 만드는 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소리가 지금 큰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게임 소리하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뉴게임 뉴게임에서 캐릭터 생성부터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스토리적으로도 이어지겠죠? 저게 전장에서 다크링이여서 저게 전장에서 다크링이여서 저게 전장, 저게 전장, 저게 전장 저게 전장, 저게 전장 저게 전장, 저게 전장 샀어요 술 쳐먹고 미쳐가지고 소리 안 깼나봐 그 때 당신이 다른 사람처럼 무엇이오면 그는 모든게 영국에 흘러가 그는 단순하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는 그는 큰 왕을 만들었고, 그들은 그들은 드랑레이크 이름을 불렀습니다. 또, 또, 또 나라야? 혹시나 기억나요? 아니,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데 한일, 너는 왜 그리스마한 문 앞에 앉아있을지, 왜 진짜 모르겠지. 곱게 미쳐 돌아가면서 미치고 앉아서 오 반대뿌리 미치고 앉아있다 미치고 앉아있다 뭘 의미하는거야 그냥 퍽 하겠죠 잘 왔습니다 이 녀석은 애가 정해져서 여기가 속한 경험, which is the most important thing 뭐야 다크 소울 2는 처음입니다. 지금 제가 데몬스 소울 깨고 다크 소울 깨고 다크 소울 2 하는데 편안히 어서오세요. 시청자분들께서 초행끼리 제일 재밌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공략이라든지 전혀 안보고 있어요. 데몬스 소울 깰 때도 분명 다크 소울 1은 쉽게 할거란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은 가장 큰 변수는 제가 로그온 플레이를 못한다는 거거든요. 풀스포입니다. 그게 가장 큰 변수입니다. 1에선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최곤데요 그러면? 로그온을 안해도 된다니. 특대 영복이요? 오 좋은 정보들인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대금으로 가야되겠구만. 자 가보겠습니다. 게임 초반에 좋은 무기가 나와요? 알겠어요. 조업결.? 데몬스 소울이 불가하則? 어오 its Argh 잠깐만요 확인 한 번 할게요... 이런 정보를 원했어요 이런 정보들 무슨 무기를 주고 이런걸 무슨 무기가 강하고 이런게 중요하죠 원숭이요? 원숭이 여기니까 원숭이가 있어요? 일단 그냥 진행을 해야되나? 원숭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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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거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태어난게 쟤는 진짜 태어난게 쟤라고 저는 태생을 몰라야되지 왜 발자국 있지? 왜 뭐지 이거? 오오이 와 으하하하하하 우와 누워 버리는데? 와... 뒤로 가니까 뒤로 누워버리는데? 와... 저거 뭐야 지금? 저거 뭐지 저거? 와... 아니면 성장하는 게 안 보이는데 아, 원숭이 아까 저거 얘기하는 거구나 쟤가 공격돼요?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 잠깐만 와... 와, 면발이야 이거 아, 일단 보이는 건 다 건드려보는 성격이라서요 이게 미리 얘기 드리지만 개경기님, 제가 진행이 굉장히 늦습니다 왜냐면 이것저것 다 해보거든요 내, 내 아까 저, 저 아르마딜로우 저 자부서요 근데 계속 왜 오시는 시청자분들에게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길을 잃고 진행은 안하고 답답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없다고 마음껏 죽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잠깐만요 잠깐만, 피가 안닿는데? 내가 각이 보이면 잡아보려고 했거든요 각이 안 보이네요 저, 저게 잡을 각이 안 보이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공략이랑 노가다랑 이런 걸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니까, 특정 보스들은 공략을 알면 쉽게 깰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몇 시간동안 고생하고 나면 알려주시더라구요 그거 사실 뭐만 하면 돼요 예, 그런 걸 즐기신다고 하시다고요 김경기님 어서오세요 예,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아, 경기님도 딱히 주말에 있는 직업군은 아니군요 주박자요? 주박자가 뭐지? 네, 확실히 포판이 그래픽이 훨씬 낮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잘 해결됐나요? 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일단 원만하게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그 할맘은 나쁜 사람이었구나 그 할맘은 나쁜 사람이었구나 그 할맘은 나쁜 사람이었구나 아, 저 엔딩이에요? 다크 소울 엔딩 본 것 같아요. 오늘 방송에서 끝내면 되나? 이거 몇터까지 갈라나? 와, 진짜 다크 소울 1은 무려 40 몇 시간을 했는데 이름을 떠올려주라고? 알겠습니다. 한글 지원하나? 야,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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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 안 되네. 제 아이디로 갑시다. 막 개치고. 망자가 되면 이것도 내나 기억을 잃어가는 건가요? 그니까요. 여기가 당신의 선물. 그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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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레콜 오사장님 어서 오세요. 그니깐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뭐라고 해야 돼 지금? 인간성은 잃는다고 해야 되나? 그니까 인간성은 잃는 그런게 있었죠? 인간 조각상은 뭐하는 거죠 근데? 인간성 같은 건가요? 자 직업 못가진데요 아 인간성이랑 같아요 자 이제 뭘 해보지 직업을 기사요? 기사가 좋나? 추천 0순위에요 기사가 검사하면 블러스 1무기조야? 어차피 의미가 없긴 하지만 pvp는 뭐 안할거니까 도구가 많은 탐색자 탐색자가 뭐가 많게 많네요 도구가 저게 다 일회용이에요? 아니면 쓸 수 있나? 다 열어봐 일회용이에요? 의미가 없네 기사로 가겠습니다 선물 인간 촉박성 치료의 물품 치료가 그거야 이것도? 치료가 그거야 이것도? 이런거 좋지 않아 치료의 물품 근데 왜 내가 생긴거랑 이런거는 못만들어 그냥 다른거 못하는거 아니었나? 음... 못하는거 아니었나? 흠... 못하는거 아니었나? 아니요 그럼 귀찮아 어차피 저 등장만 볼건데 나의 대파 번거나 그 외투명의 정답은 얼굴을 만들어봐야 뭐 보지도 못하다라고 크 takie 여러분의 삶을 잃어버리세요, 모두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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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봐요 인간석을 먹으면 가능하긴 해요 2층이 아까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키 또 헷갈린다 아, 내가 PC판으로 하는게 아니었어 아, 이번에 회피가 X버튼이구나 아, 다크 소울 1은 제가 스팀으로 했었거든요 아, 지금 문 여는 버튼하고 반대야 또 스팀으로 할까 생각하다가 방송할때 가급적 그래도 에스쿨로 합니다 가급적 콘솔판이 안정성이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콘솔판으로 한건데요 방송할때 PC로 하게되면 이리저리 CPU 조명이나 이런것 때문에 문제가 좀 생기거든요 투컴이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게임만 하면 상관없어요 사실 방송을 켜면 문제가 생깁니다 게임만 할때는 사실 전혀 상관없어요 우석은 뭐야 이거 우석은 뭐야 이거 이제 봐야지 이런것도 정보로 봐야돼 설명해보시고 소랑 HP를 서서히 회복시킨다고? 한번에 회복시킨게 아닌가봐요 아 진짜 미치겠다 여기로 갈게 아니지 알겠습니다 복수를 하러가야지 아로마 딜러오는지 먼트 저렇게 잡으러 간대 검은 양손이지 오 잠깐만 잠깐만 오야님 어서오세요 잠깐만 아이템 왜 안먹어 오야님 전화 잘 못내셨나요? 퍼도리니 어서오세요 아 깎이는 깎이네 아까보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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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 스티커 감사합니다 좋아좋아 끝이 보인다 선생님 아 왜왜 털지는 못하시고 아 한방기도 있어요 내가 무기만 있었어도 넌 운이겠죠 잘할 리가요 잘할 리가요 이게 이게 초행자의 초행자의 그거라는 얘기죠 초행자의 운? 아닙니다 망할거에요 돌에 반지 얻었죠 이번엔 반지를 4개를 낄 수 있어요? 상대의 강인도를 크게 깎는다고? 피하는 덕크소울 장난 아니시죠? 한번씩 놀러가는데 어우 정말 실력도가 무려 4개를 끼는 아 그래요? 예전만큼의 그 효과는 없다는거군요 아쉽군요 피아노님 요즘은 요즘 뭐 하시죠? 전에 노다이클리어 하시는거 같고 예 레벨 안올리고 노 레벨 업 클리어 하시는거 같고 이제는 더 시도하시려나 자 복수하러 가야지 이것들아 어 선생님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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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날 때렸겠다 얘들 키가 너무 낮은데 괜찮아요 돌려 깎던데 아이템을 내놓으세요 뭐야 뭐야 평소에 뭐 드라근볼 이런거 안 모아놨어? 이런... 보물창고도 없나? 뭐야 이런... 도우면 안되네 네 절대요 전 최근에 느끼고 있습니다 전 그냥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절대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좌절을 최근에 많이 맞봤기 때문에 어? 보스전인가 본데? 어? 보스전인가 본데? 그래요? 이케 으흨 으흥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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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흨 그 비 Noah 흥 으흫 으흨 아니 그냥 때려도 피가 많이 나네요 튜토리얼 지역이라고요? 기계가 안보아 죽겠지? 그러니까 지금 배미가 생각보다 세네 아 점마 또 있어? 지금 소울이 어떤것 같아요? 소울이 어떤것 같아요? 게임소울이 더 큰가요? 아니면 지금 무기요? 브로드소드 아닌가요? 생긴거 보니까 네 브로드소드에요 게임소울이 더 커요? 게임소울 좀 더 줄게요 그러면 데몬드소울하고 그다음에 다크소울은 깼습니다 지금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발매 순서대로 이거 다 깨고나면 블로드폰 할 생각이에요 데몬드소울은 잘한다고요? 설마요? 곧 죽을겁니다 이제 곧 엄청나게 죽을거에요 모션 자체가 엄청 부드러워진것 같긴 해요 확실히 이게 스폴라 버전인가? 아 프레임도 확실히 높아지긴 했구나 생각해보니 풀스 포판도 60프레임 고정이란 얘기는 들었어요 뭐 그래픽을 생각하는 쪽은 아니라서요 저는 신경은 안쓰는데 스폴라 버전인가? 원래 사람의 눈을 24프레임 이상 인식을 못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긴 하던데 분명히 차이가 확실이 나요 스폴라 버전인가? 그거 써야죠 카메라 저장은 오른쪽 스틱으로 해라 밑에 아이템 있다고요? 아 여기 떨어져야 되는 거구나 그래 이제 뭔가 다크서울이 왔네 이런 느낌이었어 차라리 위에서 그냥 굴렀어야 되는데 안전하게 괜히 점프하지 말고 점프는 위험하단 말이죠 아 여기서 점점 더 망자한테 가는 거야 처음에 잘생겼네 뭐라? 여기 아까하고 다른 데인가? 아까하고 다른 데 같은데? 지금 다른 데 맞죠? 저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지금 음 그렇죠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놨나? 다크서울2는 맵이 데모즈 소울이나 그런 거에 비해 가까워요 쇼컷이라든가 제가 지금 데모즈 소울 다 깨는데 한 20시간 걸렸고요 방송으로 방송 외적 시간까지 잡지면 한 40시간 했고 다크서울1도 한 40시간 했으니까 비슷한 거 같은데요 와 쎄다 초반이라 그런가? 칼이 왜이리 쎄지? 애들이 약한 건가? 이거 근데 DLC가 많다고 들어가있고 스콜라 버전이라 새로운 지역 3개가 있다면서요 그게 좀 걸리는데 그게 좀 걸려요 지금 마음에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겠지? 펜젤릭스님 어서오세요 스토리 핵 뜬금포가 짠다고? 음 스토리가 좀 이 연결이 잘 안되나봐요 아 개경기 님도 의외로 유명한가봐요 다크서울2에서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크서울2 이번에 처음 시작했고요 조회차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잠깐만 의외로 다들 개수분들 아냐? 못한다고 욕하지마 말아주세요 못한다고 욕하지마 말아주세요 그냥 죽는 모습을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오 점프 버튼이 바뀌었네 방원총 여기 왜 왔어? 야 야 쟤 풀 하나 먹으러 온거야? 야 그러기엔 너무 위험하게 살지 않았니? 어 옆에 뭐가 있다 아 왜 백점프 백스텝을 하세요 아 잠깐만요 제가 한번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로 여뮤